2월 6일 오늘 해볼 게임은 셔턴 냥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고양이가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뛰어댕기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his game is still in development and may change. 오케이. 새로 시작하기. 여기. 단풍잎이 떨어졌죠? 일어나. 자 고양이가 이렇게 꼬리를 세우고 있다는 거는 기분이 아주 좋다는 뜻이죠. 어. AD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AD. ADHD 아니죠? 자 스페이스바 점프. 오호! 2단 점프 가능. 2단 점프 가능. 휴! 덤블링도 하고요. 이건 뭐지? 가면되나? 그냥? 안녕하세요. 어! 닝겐! 닝겐! 아! 바람이! 아! 아이고! 오케이. 개꿀. DSLR이랑 같이 포탈로 빨려들어가요. 시공 속으로 빨려들어 왔는데요. 카메라 잡아야죠. 비싼 거거든요. 비싼 모델이거든요. 잡아! 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구나. 엔딩 아닙니다. 설마 이게 데모 끝은 아니겠지? 셔터 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데모 버전 한번 해보도록 합쇼. 어쨌든 카메라랑 그 고양이가 나무 속으로 빨려 들어왔는데 또 차 자고 있네. 일어나! 일어나! 아까랑 똑같이. 어. 됐죠? 카메라 어디 갔지? 돌려줘요. 카메라! 어. 인간 불쌍하다. 비싼 카메란데. 그쵸? 빨려들어가가지고. 어. 내가 잘 써줄게. 어쩔 수 없지. 응? 카메라. 카메라가 뭐지?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방금 떨어진 저 카메라같이 생긴 카메라는 대체 어디다가 쓰는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거죠? 어. 있다! 냥! 냥! 먹었어요. 인간의 카메라. 인간한테 돌려줘야겠다. 그러면은 인간이 좋아하겠지? 예! 어. 고양이가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오케이. 가자. 클릭을 해서. 찍어요. 찍어서. 어.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아. 오케오케오케. 또 어느정도 그 퍼즐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찰칵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야. 어. 이렇게 여러번 해도 됨? 다시 찍어서 이렇게 해도 됨? 뭐야. 너무 복잡해졌어. 아. 이런식으로. 어쨌든 이런식으로 하면 된다. 여기에 가야돼? 어. 뭐야. 너. 에? 이거 뭐야. 은행잎. 은행잎을 찍으면. 아. 여기다가 박아줘야되나? 내가? 어. 어. 또. 뭐. 퍼즐 요소가 있나봐. 아이. 저 퍼즐 잘 풀어요. 여러분들. 뭐. 퍼즐 나오면 제가 뭐 고생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꽂아넣으면 되는건가봐. 여기다가 이렇게. 찰칵! 하면은. 되죠? 은행잎 꽂아넣으니까 됐죠? 어. 다 고정관념이에요. 제가 퍼즐 못한다는거는. 자. 갑시다. 어! 인겐! 인겐 찍자. 인겐을 찍었어요. 저장. S 스페이스바드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구요. 이렇게. 아. 스테이지가. 스테이지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씩. 아이고. 떨어졌어요. R. R키를 누르면은. 야옹! 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박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뭐하는거지? 아. 비가 와요. 어. 박스다. 박스 안에 들어가야지. 야옹! 뭐 어쩌라고. 아. 박스 들어가서 찍으라는건가? 사진을? 안되는데? 뭐야. 자. 일단 찍어서. 오케이. 뭐야 이거. 잘못 커졌어. 됐다. 여기도. 가볍게 넘어가주시고. 야옹! 들어가면은. 이 박스는 용도가 뭐지? 야. 기분이 좋아지는 용도인가? 티토리얼. 힌트! 는 박스입니다. 박스. 박스를 가져오세요. 박스. 아. 아기 고양이를 위한 박스! 좋아. 여기 박스 있다. 박스 치워! 박스 치워! 어. 박스 치워. 탭. 탭을 눌러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버릴수도 있구요. 잠글수도 있구요.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좋아요. 시스템 다 파악 완료. 그리고. 이것도 찍어서. 한 다음에. 올라가면 되죠? 쭉! 가볍게. 카페이. 카페이. 아아. 이거 체크포인트구나. 죽으면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건가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뭔가 했네. 별거 아니네요. 슈욱! 자. 두장. 두장 가져가주시고. 박스도 하나 가져가주시고. 어! 셀카! 흐흐흫. 한 이쯤 놓고. 여기서. 아. 2단 점퍼! 딱 가주시면은. 가볍게. 어? 갈 수 있다는 사실. 또 한 이쯤 올려놓고. 요렇게. 게임이 되게. 독특하네. 호호우! 쉽게 탈출을 했습니다. 고양이한테 박스를 주면 되나? 이렇게? 아 이거 찍어버렸다. 실수로. 찍으면 안되는데. 줘야되는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주면 되는거죠. 어? 신발이 없나봐. 신발. 신발을 갖다줘야되네. 가자. 자. 두번째 스테이지로. 게임이 참 쉬우면서. 아니야. 쉽진 않아. 나중가면 어려워질거 같애. 자. 체크포인트 찍어주시고. 뭐야. 체력 따랐어. 까시가. 아 갓게임이네. 사실 이. 까시가 있고 점프가 된다는 게임. 은. 쟤에다 갓게임이거든. 까시도 있고 점프도 있으니까 갓게임이죠. 이건 뭐야. 나뭇잎. 먹는건가? 신발이 있으면 좋겠다. 장화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고양이. 그래서 그 장화가 어딨지? 모르겠다. 올라가다. 에. 다시. 발판을. 깔아주시고. 발판을 가져와서. 깔아주시고. 저기 장화있다. 어떤걸 가져갈까요? 두개 다 가져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지? 보라색? 설마. 그러면 이거 막. 색깔 조화를 해가지고. 보라색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찍으면 막. 겹쳐지나? 안되네. 그딴건 없구요. 어? 그냥 보라색을 구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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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뭐야. 왜왜왜. 방금 왜? 아. 빗물 맞으면 안되는구나. 보라색 신발 어딨어? 아니 근데 왜. 하필 보라색이야? 없는데? 아아. 왜왜왜왜왜. 아이고. 아이고.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찾았다. 허잇. 아까 이 근처에 있었는데? 아 여깄다 여깄다. 이거죠? 됐다. 찍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지? 그냥. 저 밑으로 다시. 도는게 낫겠다. 찍어주고. 어어! 어? 필수. 못함? 아. 사라졌네. 아. 여기. 하나 있다. 아. 찍었죠? 겨우겨우 찍은거.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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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컨트롤게임. 컨트롤 갓게임. 으악. 으악. 없어진다. 아니 없어짐. 아이고. 실수. 갑시다. 자. 미리 가져온게 있기때문에. 자. 이렇게. 깔아주시고. 아. 컨트롤 갓게임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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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돌아갔어. 어! 으! 뭐야! 나 그. 그. 어디갔어. 신발? 아. 다시 가져와야 되네. 몇 장 찍을 수 있어? 겁나 많이 찍어지는데? 이렇게 많이 찍어져.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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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라갔어. 신발. 여기있다. 오케이. 깜짝아. 으악. 으악. 아니 뭐야. 어. 신발 날라갔다. 아. 빗물 맞으면 사라지는거야?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오케이. 최대한 맞지 말자. 으! 으. 오케이. 조심히. 조심스럽게. 호! 어. 어. 뭐야. 뭐야. 됐죠? 이제. 이제. 가기만 하면 되죠? 아. 뭐. 가볍게. 이제. 가기만 하면. 보라색 먹었기 때문에. 쓰읍. 어. 이 게임. 스테이지 2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응? 은근히 좀 빡세네. 또 더 찍어갑시다. 카메라에서 왜 연기가 나지? 너무 많이 찍으면은. 막 터지나? 카메라? 오케이. 가볍게. 클리어. 아주 가볍죠? 자. 내가 신발을 가져왔단다. 짜잔. 요런 식으로 퍼즐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번째 스테이지. 냐옹. 냐옹. 오케이. 찍어놔. 다음은. 가방. 보라색 가방. 아니. 분홍색 가방. 핑크. 가방이 있으면 좋겠. 됐습니다. 라고.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제가 굶고 있어요. 자. 셀카를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뭐지? 셀카를 찍어서. 셀카를 무조건 찍어야되나봐요. 점프. 셀카 찍는거야? 쉽지. 뭐야? 자. 지렸고. 오. 떨어졌어. 오케이. 헉. 어. 큐났다. 잘못 찍었다. 오. 가방. 찍어가지고. 오허이우. 가자. 하하. 컨트롤 갓겜이네. 어? 은근히 어려운데요. 오? 띵. 아휴. 띠웅 너무 높이 했다 어! 어! 안돼, 다시, 다시, 다시 한 3개? 여유있게 4개? 안된다 으쒸 오케이, 이것도 가져오고요 이것도 한 3, 4개 띠웅 띠웅 잠깐만 저리로, 저리로가 흐! 오케이 휴! 가볍게 승리 좋습니다, 데려왔어요, 제가 가방 가져왔어요 선생님, 가방 필요하시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우산도 갖다줘야되네 가자 은근히 어려운데? 그쵸? 쉬운거 같으면서도 은근히 어려워지는데요, 게임이 재밌네, 근데 자, 네번째 스테이지, 가봅시다 띠웅! 자전거다 찍어주시고 하잇! 으어어업! 으어어어어! 흐흫 이런 다 잃어버렸어 다시 완세장 갖고 있고 이끄 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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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으어어 이거 뭐지? 다음은 어어어 우산? 아니면 우비? 가보자 어? 여기 못가네? 저기 열쇠를 먹어야 되는거 같은데 열쇠를 찍는거 아닌거 같구요 올라가야되나 다시? 앗! 어이씨 이상한 실수를 할뻔 나를 너무 믿지 못했어 아이고 모르고 여러장을 해버렸네 괜찮아 가자 하아아아 이런 어우 깜짝아 은근히 이게 헷갈려 띠용 띠용 오오 한 두번은 튕겨야되나봐 가져가야겠다 이거 오케이 지려고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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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오케이 지려고오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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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밖으로 저 밖으로 다 밖으로 다 밖으로 못가져 이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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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강아지들 너무 많은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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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가죠 띠용 띠용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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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너한테 관심 없다고 아니 강아지들 왜 이렇게 고양이를 좋아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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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dup 어 아씨 뭐로 옷을 해 버렸네 어! 어허 오케이 잠깐만 옷도 색깔이 있어? 아니 무슨 색깔이지 옷? 아 분홍색이었죠? 분홍색 아닌가? 분홍색은 가방이었는데 어떻게 하러 이거를 일단 다 가져가봐 색깔별로 다 가져가자 다 찍어가야되나? 자 일단 밑에 살짝 간 보시고 밑에 가도 되는거야 이거? 어? 저거 내가 이미 갖고있는거랑 똑같은 색깔이잖아 자 자 데리고있고 박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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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 아! 박스 밟는거 아니였어 으! 앗! 아! 아 주황색 잃어버렸는데 괜찮겠지? 주황색은 아닐거야 파란색이나 저... 아니면 깔맞춤으로 분홍색을 원해야하지 않을까? 그쵸? 이거 어때? 이거는? 주황색인가봐 아 에이씨 아니 주황색이야 무슨 다시 가보자 아 아니 주황색 좋아할수도 있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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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장 가져가구요 띠용 띠용 쪼루 쪼루 갈래? 아 카메라 터질라 그러는데? 괜찮겠나? 쪼루 더 더 더 더 더 가줄 수 없니? 그렇지 왜이래 왜왜왜왜왜왜왜왜 짜증을 내 짜증내지마 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아 하나 더 있다 오케이 아니 박스 갖다 버려 이거 박스 뭐야 박스 치워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으에잉 흐흐흝 에이 히에잉 개빡치네 점프킹하는 느낌인데? 좋아 다시 일로 가볼까 한번? 어 왜 왜 2단점프 됐어 어이구 좋아 이쪽으로 가보자 한번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주황색 우비가 여기 있나? 아 가세요 가세요 이쪽으로 아 똥개 오지게 찍었는데 나 씨 이렇게 가야겠어 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послед 주황색이다 저거 찍어야 되는데 앞에 가서 찍자 그냥 됐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죠 세이브 해주시고 그냥 밑으로 쭉 하면 됐었나? 비 안맞게 조심 어이 쉿 뜨아악 주황색 주황색 있어 주황색 있어 아니 왜 하나 더 있어 아니 왜 아니 나와봐 나와봐 아니 주황색 저기 아이씨 주황색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에 저 형 지나갈게요 내려가도 되나? 아니 형 어 열쇠가 있네 아 여기 살려주네 주황색이 있다는 것을 오케이 세이브하고 열쇠는 어디다 쓰는거지? 열쇠 여기다가 박으면 뭐가 되나? 아 여기가 열리는구나 됐다 좀 쉬워졌다 이거 오케이 저 위에 있다 하나 둘 몇개 찍었죠? 많이 많이 찍었어 뭐야 왜 안돼 잘못 찍었나봐 그 다음에 주황색 옷을 가지러 갑시다 여기 좀 빡센데 뭐야 앗 앗 앗 에라이씨 남은게 하나도 없잖아 다시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끝나는 포인트거든 다시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끝나는 포인트거든 다시 올라가서 몇개나 봤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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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어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하지? 올라갈 수가 없는데? 또 내려가야돼? 일로 일로 가서 다시 가야될듯 아 참 게임이 어렵네 왜이렇게 어렵냐 어? 갑시다 카메라 터질라 그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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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열받았어 너무 많이 찍으면 이렇게 되나봐 과열 상태가 돼가지고 좀 기다려야되나봐요 오케이 왜이렇게 낑낑인데 앗 이렇게 낫아 왜이렇게 여자아 으아 엏 ucher 아하핏씨! 아 겁나 세게 미네! 아 어렵다 어려워 좀더 좀더 가실 수 없나요? 아아! 때리지마 어 있다 됐스! 헛쨰! 아 이거 노가다 게임 같기도 하고 약간 있다 혹시 모르니까 두개 찍어가자 주황색 두개 세이브하고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되잖아! 어? 다 깼죠? 은근히 빡세네 이거 4스테이지인데 왜이렇게 빡세? 자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 여기도 개가 있네 이리로 내려가면 내 출구 아니었나? 내가 기억엔 여기가 출구였던 오우 가시 가시 어? 여기죠? 여기 맞죠? 오케이 휴 휴 휴 아하핏 디자인이 또 있었어요?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잣 & 휴 엇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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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오오 일로가세요 아 유리아 셀카에 환장을 하는구만 고양이 고양이 보고 이렇게 좋아하는 강아지는 또 응? 처음이구만 여기 단추있는 디자인을 가져와야 된다 했죠? 오케이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자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었죠? 짝퉁인가봐 짝퉁이어서 싫어한가봐 자 밑으로 아까 밑에 있었던거 같은데? 여깄다 으쒸 받침이 없는데 근데? 네 아아 아니 이게 같은 그냥 뒤지면 되잖아 뒤지면은 거기서 태어나죠? 오케이! 나이스! 이거? 오케이! 뭐 몇 개 찢어져도 돼! 그냥 내려가면 되죠? 휴우... 아... 스페어로다가 몇 장 더 사왔더니 사질기 했더니 응... 문제없이 왔구요 자, 입어! 아... 드디어 입혔다 이씨... 옷 입히기 개빡세네 그냥 야! 더 가져! 사질기 온 거 다 먹어 아... 자, 다음... 자, 다섯 번째... 이번에 우산인가요, 우산? 우산도 또... 저... 3단 접이식인지, 뭐... 골프 우산인지, 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합시다, 오! 구름도 가져갈 수 있네? 구름은 왜 가져가지? 구름도 받을 수... 이거 진짜 개 쓸데없는데... 왜... 구름은 어디다 쓰나요? 구름으로 강아지를 공격해보세요! 아... 강아지 스턴을... 걸 수가 있구나 아... 에라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강아지와 맞짱을 따면 아... 아... 뭐야... 무지개 색깔? 뭐야? 어? 어어어어어어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에라이자싫 아잇거 뭐야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피해야되나? 아 옥수전이라서 조심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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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잉! 피해버리기 뒤졌다, 충격 아 구름 잘못 찍..였나본데? 아아 아 에랄 됐다 피해 피하고? 아 이런식으로 아이씨 저 위에 있는거 어떻게 찍어 아 아 아니 아니 패턴이 좀 아 아 아 아니 씨 피했잖아요 왜요 댐벼 이 자식아 어? 사진 날아가네 이게 이게 안먹히네 응 무조건 4칸 점프로 피해야되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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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패턴 보소 악독하고만 아주 그냥 응? 아니 구름이 저 위에 나오면 내가 어떻게 아 알랄 트러블루 어 아 아 아 오 퓌 어우 쉣 안돼! 아니! 미친... 아니... 진짜 어려운데요? 장난 아니고? 오케이 덤벼 아 뭐야 찍을려 했는데... 없어졌네 오우~~~ 아니... 아! 아이씨! 이게 어려운데... 응? 두개 찍어놓자 좋았어 손 빨라 나 지금 손 개빨라 댐벼 이 자식들아 뭐야 어디갔어? 아 바람불때 바람불때 사진 설치하면 안돼 어 잘못 눌렀다 에라 이 자식아 뭐야 어떻게 버텼어 어 아니 저거 어떻게 피하지 저걸 저거 좀 두개짜리를 미리 만들어 놔야되나 많이 이게 마지막에는 두개짜리를 안만들어주네 내가 그전에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되나봐 이걸 내가 많이 찍어놔야되나봐 좋아 네에라 이 시 시작됐다 아니 아니 하 쓰읍 쓰읍 빡센데? 아이씨 다크소울급이야 아이씨 다크소울급이야 아이씨 다크소울급이야 아 이거 데모버전에서 이런 난이도가 나와버리면은 저 본편에서 얼마나 어려울라고 오오 아이씨이이이이이이ㅣ 오케이 다시 아 이게 좀 운빨도 필요하네 너무 앞에 나오니까 이거 대처가 안 되는데 몇 개 가졌지? 3개? 3개 하나, 둘, 셋, 네 개 오케이 나 어디 갔어? 아니 아하하하하 아이 개 박세 이 게임 이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어렵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아하하하 아니 개 아니 왜 앞에 설치돼 저거 자꾸 아이고 아 쫄따고 피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큰애만 조심하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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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전한다 형님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맞아도 돼 아니 저기 저 장애용 홈런은 좀 아니잖아요 네? 자 이번엔 깨볼게요 좋았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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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 foss 을라 에어 에어 뭘 해봐 어떻게 해야되지? 답이 없는데? 아니 마지막에는 저게 두개짜리를 만들어주는것도 아니여서 내가 직접 아 미리 깔아놔야되나? 그래 미리 깔자 미리 쫄따고 있을때부터 깔아놓자 이거 또 미리 깔아놔 아 이거 바람물불지 바람불어서 까는 타이밍도 중요하네 생각해보니까 뭐야 아니 색을 좀 빨리 will 나는 이제 그 timing 왜 때려 이러면 어쩔건데 어? 아니 이게 아니 아 심하네 어? 아니 구름을 찍게 좀 밑에다가 놔주든가 저 위에 두면 아 운빨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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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 두개가 제일 좋거든 철근이랑 막 이상한 박스 같은거 나오면은 그냥 망하는겨 제발 철근 두개 철근 왜 안나와 어? 어? 아이씨 아이씨 망했다 망했다 안다? 어 죽였다 죽였다 아이씨 와이씨 개 개 개니까 야 야 데려가면 되나 이거 어디로 가야돼 개 개 개 안 개를 발차기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쿨하게 갑니까 그냥 가야되나 어? 시무룩? 왜 시무룩하죠? 밑에 우산이 있는데 박스로 가나요? 아 박스가 있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양양 양양 어쩌라는거야 아 우산있다 여기 혹시 모르니까 많이 가져갑시다 자 아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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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개사진있어 개사진있어 제가 하나있어요 혹시 몰라서 많이 찍어놨습니다 자 우산 갖다주고 완성 이것도 드릴까요? 제가 잡은 강아지인데 어 사라졌다 된건가? 다 깼어 트리토리얼 끝인가 이러면 아니 저 데모 끝인가 위로 한번 가볼까요 이 위에는 뭐야? 아직 뭐 없네요 왼쪽으로 가보죠 아까 발자국이 뭔가 생긴긴 했는데 그쪽으로 가는건가 그럼? 투더트리 투더트리 남으로 가세요 아 셔터냥 데모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셔터냥 데모 한번 깨봤고요 어렵.. 어려운데요? 데모인데 진짜 어렵다 일부에 약간 좀 매운맛을 넣어놓은건가 데모에 일부러 기대가 됩니다 컨트롤이 상당히 필요한 게임이야 은근히 어려워요 쉬운거 같으면서도 이게 고양이가 나오고 냥냥하냐 좀 잔잔하니까 쉬운게임 같아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크소울급이야 점프킹도 넣어놨어요 흐하하하하 내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그럴 수 있는데 귀여운게임치고 어렵다 이거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렵습니다 은근히 데모 버전이니까 해보시고 저는 펀딩을 했으니까 본편이 나오면 하지않을까 싶네요 재밌었구요 총경과시간 50분 제시도 25번 제시도 25번 커염네요 재밌었구요 다음에 본편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다크소울 커염네요 엔지 일단 요건 수전 수전